안녕하세요 우진앤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신 여자친구 주연희입니다. 오늘 날짜 2월 7일 우진앤텍 분석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우진앤텍 관련해서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 ipo주들의 어떤 패턴 3일 이후에 재진입 시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우진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전세계가 늘어나는 전기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어떤 거 원전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우진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주환 구독자 보료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진앤텍은 원전을 새로 지어도 원전을 해체를 해도 원전을 수리를 해도 몽땅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가 전세계가 다시 한 번 더 늘어나는 전기량을 늘어나는 전기량을 자, 원전에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 종목 엄청난 품절주의죠. 유통 물량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에다가 시총도 가볍고 유통 물량도 적기 때문에 세력들이 올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자, 제가 이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ipo주 급등 패턴 자, 첫 번째로는 매수와 매도는 3일 이내에 끝내셔야 하고 게다가 추가적인 이 3일 이내에 어떤 가격대에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이 시초가, 이 시초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 이 3일 이후에는 이 ipo주들 이 급등 패턴에 따라서 조금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현대임스 종목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우진한텍 종목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관심을 받는 이러한 현대임스나 우진한텍 같은 종목들은 자, 3일 이내의 전고점 이 3일 이내의 전고점 대비 자, 50%가량 빠진 구간에서 자, 우리가 실시간 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 수급에 대한 체크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갈 종목들은 전고점 대비 50% 정도 빠진 구간에서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수급에 관련해서 자, 2월 1일 날짜로 분봉 보시면 자, 이날 2월 1일에 굉장히 다른 IPO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가 우진한텍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15,300원대의 이 저항구간을 돌파하는 갑자기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붙은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주자 제가 12시 50분에 진입가 16,000원으로 해서 자, IPO주 급등 패턴 고점 대비 50%가량 빠진 부분에서 저항 들고 수급? 어떤 수급? 정말 이러한 강력한 수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도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진엔텍 자, 100% 100% 무료로 매수 매수 문자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IPO주 급등 패턴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패턴에 대해서 우리 주주님들이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 이주연 구독자 무료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 우진엔텍 대응 전략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자, 3일 이내에 매수 매도하는 이 시초가 시초가 매매법과 이 3일 이후에 다시금 재진입하시는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자, 공부하시고 익히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이 IPO주들 대기물량 57개에 대해서도 내가 종목 선정하는 눈이 없다 싶으시면은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실 수밖에 없는 IPO주들의 급등 패턴이다 주주님들 이거는 이거는 정말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받아보시는 전화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로 우진 우진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이 남아있는 IPO주 대기물량 이 57개에 대해서 이 급등 패턴에 대해서 정리해둔 이 대응 전략 자료 유료 아니고 무료로 공유해드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주님들 보시면 이 우진엔텍이 이 우진엔텍이 이 3일 이 상장 이후에 3거래일 중에 전고점 찍고 50% 빠진 구간에서 이러한 급등 보이는 게 우진엔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상장한 얼마 전에 상장한 이 현대임스도 마찬가지로 3만원대 이 전고점 부근에서 50% 꺾인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금 상승 크게 나와줬고요 자, 보시면 이 에코아이 에코아이라는 종목도 전고점 대비 50% 가량 빠진 구간에서 장대양봉 쏴주고 나서 더 큰 엄청난 급등 보여줬고요 자, 이 우둔지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대비 50% 가량 빠진 구간에서 이러한 급등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거죠 급등주 급등주 너무나도 좋아하시죠 자, 이러한 급등주 가장 확실하게 정말 간단한 패턴만 아실 수 있다면은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 들어가셔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다 찍어드리잖아요 자, 이러한 엄청난 상승을 가져오는 우리 급등주 이 IPO주들은 이러한 3일 이후 상장하자마자 이 3거래일 이후에 이러한 급등 패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3거래일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급등을 하는 구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자, 보시면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이 SY 스틸텍 이 SY 스틸텍 또한 자, 최근에 상장한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자, 전고점 대비 50% 정도 빠진 구간에서 상승 자, 다시금 바닥 구간 지지받고 더 큰 상승 자, 이렇게 그 시기는 IPO주들 별로 시기는 조금씩 다 다르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자, 어떤 순간 이 50% 가량 빠진 부근에서 수급이 붙는 이러한 순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하시는 게 정말 우리 주주님들 별다섯 개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은 아무래도 뭐 바쁘신 직장인들이시고 뭐 주부님들이시고 뭐 여러 기타 일들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사실 직업은 아니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대응 관련해서 자, 위에 보이시는 개인 전화번호 제 개인 전화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로 자, 어떤 거 우진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IPO주들 대기물량 이 57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주현이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만든 이 이주현 구독자 무료 IPO주 급등 패턴 보고서와 더불어서 자, 이렇게 실시간 이 실시간으로 우진한테 그 외에 다른 이 IPO주 종목만큼은 주현이가 정말 전문가이고 항상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100% 100% 무료로 이런 단체 문자 보내드린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고요 괜히 매물대에 많이 쌓여있는 정말 이 유튜버 말이 맞는지 의심되는 그러한 종목에 베팅하지 마세요 우리 주주님들 왜 왜 종목에 베팅을 하시나요 그 유튜버가 절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학습을 해서 인생을 걸고 이렇게 매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원전 관련 공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이 제가 상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진엔텍은 우진엔텍은 원전이 새로 생겨도 해체가 돼도 망가져도 몽땅 수혜를 받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을 보면 자, 이 2차전지 자, 2차전지 이거 엄청나게 전기 잡아먹죠 2차전지만 잡아먹나요 최근에 뜨고 있는 이 반도체 이 반도체 AI 섹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전기량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전세계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미국조차 이렇게 지금 현재 주목하고 있는 이 원전 확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 원전 확대 이 우진엔텍이 우진엔텍이 절대 주짐 절대 한국에서만 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자, 전세계가 전세계가 지금 원전에 이 늘어나는 전기량을 원전에 기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진엔텍이 우진엔텍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되었죠 자, 이 전고점을 다음주 저는 내일은 설날 때문에 한번 오전에 봐야 할 거고요 다음주쯤부터 정말 미친 듯한 더 큰 상승을 가져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하고 또 망설이고 계시죠 자, 그 전에 여기 물려있던 매물대가 오늘 날짜로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거칠 게 없다 올라갈 일만 남은 이 우진엔텍 관련해서 자, 내일이던 다음주던 자, 8시 40분부터 50분 사이에 수급 확인하고 수급 확인하고 자, 어떻게 이러한 시초가에 시초가에 무조건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시초가 매수타점 관련해서 받아보실 분은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123-8575 자, 이 010-4123-8575 로 우진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우진엔텍 매수타점과 더불어서 IPO주 급등 패턴에 대해서 사료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절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매수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연락주시고 문자주신 분들은 내일 장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의 주식 여자친구 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